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오늘 갑자기 요거 큐브 잠깐 들고 왔는데 Q&A 영상입니다. 저 구독자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분께서 한 분께서 요거 바우이니아 도데카이드런2인데요. 이 코너와 관련을 해서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Q&A 영상 남기려고 하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요 코너 조각 요거 있죠. 요걸 코너 조각이라고 하는데 코너 조각을 3사이클을 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2사이클은 없어요. 맞교환은 없고요. 무조건 최소 3개를 돌고요.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듀나메스님 해법 영상에서 배웠던 영상인데요. 제일 그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많이 쓰고 물론 어떤 새로운 움직임을 쓰셔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요 코너 두 개를 중심으로 합니다. 요 두 거 요 두 개 코너를. 그래서요 올리고 요거 올리고 그 다음에 요 코너를 내리고 그 다음에 요 코너를 내려줍니다. 업 업 다운 다운 해주면 돼요. 업 업 다운 다운 하게 되면 코너 조각만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요 코너가 요기로 갔고요. 여기는 코너가 일로 왔고 여기는 코너가 일로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딱 요 코너를 보시게 되면 요 코너를 보시게 되면 얘가 아주 동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뭐가 가능하냐면 교환, 익스체인지가 가능하죠. 얘랑 바꿔줄 수도 있고 얘랑 바꿔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얘를 그래서 내가 이거랑 이거를 맞교환하고 싶다면 요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체인지하고 그 다음 커뮤테이터예요. 역공식 AB 했으니까 A 프라임 B 프라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부터 이번엔 얘기부터 이 코너 동심으로 업 요 코너 업 요 코너 다운 아이고 참 천천히 다운 요 코너 다운 그 다음에 이제 B 프라임 요거를 원래대로 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3사이클 공식이 만들어졌죠. 여기 있는 코너가 1로 여기는 코너가 1로 여기는 코너가 1로 3사이클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역방향 거꾸로 리버스 하고 싶다면 중간값 B에 해당하는 중간값을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 업 다운 다운 그 다음에 다운 해주시고 B 프라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부터 레프트부터 업 업 그 다음에 다운 그리고 다운 해주시게 되면 여기서 1로 여기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3사이클도 돌리실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이면 코너 조각을 다 제자리로 돌리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코너 조각의 이제 방향 오리엔테이션을 바꿔주는 건데요. 오리엔테이션을 바꿀 때는 앞서 영상에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방금 했던 공식이 있죠. 요 두 코너로 업 왼쪽 거 업 다운 그 다음에 요거를 다운 해준 다음에요. 해주고 얘를 이쪽이나 1로 가져갑니다. 저는 여기로부터 가져갔는데 이쪽으로 가져가서 여기서 여기서 시계방향 클락와이즈 시계방향으로 돌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B에요. 그럼 A 프라임 그럼 다시 왼쪽부터 업 업 다운 다운 그 다음 B 프라임에 해당하는 값을 해줘야 되겠죠.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번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준 다음에 돌아오게 되면 요렇게 지금 보시면 요 조각과 요 조각이 지금 회전한 게 보이시는데 자 얘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이 얘가 클락와이즈 얘가 언클락와이즈죠. 그러니까 반대 반시계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얘는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면 얘는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혹시라도 얘도 시계인데 얘도 시계로 돼있다 그건 패디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건 해결할 수 없고요. 요거 반대로 돌리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얘를 얘가 반시계로 돌리면 되잖아요. 반시계로 먼저 돌리겠습니다. 오른쪽 업 왼쪽 업 아이고 오른쪽 다운 그 다음에 왼쪽 다운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서 반시계니까 이번에 반시계 방향으로 여기서 이렇게 반시계로 돌려주고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왼쪽부터 다시 업 업 다운 다운한 다음에요. 다운한 다음에 얘가 다시 가서 여기에서 이번엔 시계 방향으로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원래대로 맞춰주고 돌아오게 되면 요 두 개를 역시나 교정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혹시라도 다 맞추고 놨을 때 이렇게 코너 조각 한 개만 코너 조각이 한 개만 시계나 반시계로 틀어진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요런 경우를 요거는 해결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공식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알려드린 해법에서 맨 처음에 코너 방향을 다 맞춰놓고 시작했던 거거든요. 자 얘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코너 조각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겁니다. 자 이게 해결된 거고요. 요 이 상황에서 이제 나머지 조각들 있죠. 이 코너 조각이며 이거 센터며 큰 코닙 작은 코닙 엣지들을 다시 정렬해 주시면 돼요. 당연히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해결하려면 이 윗부분은 거의 다 분해했다가 다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맨 처음부터 이 코너 조각을 먼저 위치와 방향을 전부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을 서서 쭉쭉쭉쭉 맞춰주시고 마지막에 해결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그냥 갑자기 요 바우이니아 도데카이드란트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와서 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이게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외국인 분이라서 이게 얼마나 전달이 잘 될 수 있으려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동작을 보시면서 하시면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부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